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 형태의 면접을 실시했습니다. 국민의당은 현역 20% 이상 컷오프 방침을 정해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울먹이는 격한 감정으로 때론 차분한 논리로 자신의 강점 호소에 나선 후보자들의 면면을 심사위원들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고스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더민주는 복수 이상 공천 신청을 한 광조남 12개 선거구 3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이 같은 공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. 좀 더 좋은 후보를 뽑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공천혁명을 광주에서 시작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공천 쇄신 과정에서 한 발 뒤처진 국민의당은 5단계 고강도 공천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.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은 최소 20%로 하되 현역이 많은 광주는 비율을 더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또 도덕성과 혁신성, 본선 경쟁력, 전략 공천 여부 등 3단계를 더 거치도록 했는데 현역 의원은 이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그러나 지역 현역 의원들이 소속원이 적은 현실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공천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.